We are the forest and love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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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쓴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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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누하게 닫아라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다들 같이 마음이 통했던 멤버였던 것 같아요 민경이 들어올려나 지금 지금 드래그에 오리가 민규 오면 색깔 오리도 색깔 보면 예쁘네 나도 필름이랑 그기함 나도 필름이랑 그기함 궁금해 하니 너무 좋아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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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랑 형은 어떻게 통하나 제일 필요한 사람은 민규 같은 고외과의 선생님 같은 그런 리더 너무 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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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에서 보일 것 같아요 저희의 그런 사이좋음이 가장 바라는 팀이 팀원들로 구성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억에 남고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좋습니다 야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질타해줘 아니에요 질타해줘 여러분 질타의 세계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